진작 특신의 일단 군전역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활동이라서 소감이 좀 남다르시거든요 얘기하면서 한 병이 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. 울컥한 병이 생겨서 지금도 질문을 해주시는데도 약간 울컥한 마음이 들어서 틀면 눈이 지금 빨개졌어요.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정말로 내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까?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? 다행히도 멤버들이 다시 제가 잘 일어설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굉장히 바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2년, 그리고 같은 장소에 오라서 들어오면서 2년이란 시간, 2년, 2개월이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는 걸까?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루하루가 잘 안 갔었는데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때는 제가 30살이었는데 30km의 인생이었다면 32km의 인생을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더 빠른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